이거 먹었다 여러분이 뱃뱃뱃뱃이도 맛있는데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뱃뱃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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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내가 송칼해 미친네 오징어 젤리 너무 맛있었어요 좀 더 많이 먹어요 너무 맛있을거예요 오징어 정말 맛있어요 파는 고기맛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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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미친나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이 새우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엔 너무 맛있어서 그냥 넘었네 너무 맛있엉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초콜릿 등장 퍽퍽퍽퍽퍽퍽퍽퍽 단무침 치즈가 넘콤하고 맛있어요 특이한 설탕과 아무것도 약한 미로는 아니에요 설탕은 더욱 맛있어요 처음 먹어보옵니다 고춧가루 먼저 먹으면 더 행복하군요 저건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지? 물이 잘 모르고 너무 맛있어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시작해서 먹으면 더 맛있어 오늘 저렴하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거 같아요 너무 맛있다 저거는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바삭바삭 인질리 오븐 오븐 너무 맛있어 초콜릿 첫번째 핫도그 치즈베리맛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